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퍼 장인 조화문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리퍼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친구들입니다 어 대체로 약간 한국인들 아닌 것 같네요 느낌이 저쪽팀 가고싶네 어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 거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마 여기까지 가지 말고 어 자리가 여기 좋네 자 여기 좋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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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 있다가 상대가 저기서 나오는 거 뒤치기를 하자 쩌로가자 여기 괜찮아 여기 좋아좋아좋아좋아 여기있자 여기 어어 잠깐만 어디서 감히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바로 리퍼 장인이야 이 자식아 임마 어디서 갈고리 따위를 움직이고 있어 뒤지고 싶어? 어 일단 막아냈죠 어 피먹고 그렇지 좋아 어허어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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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잡힐거 같애서 잡아주면 고맙지 친구야 어 고맙다 어 일로 딱 움직여 주... 아 까비 어 까비 어 저를 쏘고 있었네요 어 저를 쏘고 있었네 이거는 원래 딱 2킬 했다 내가 아 3킬 3킬까지 할 수 있었는데 내 목숨으로 어 까비다 까비 쟤까지는 솔직히 잡고 물렸으면은 어 더 찰지게 해주는 거였는데 궁 찼어요 아주 좋아요 자 우리팀 다 죽네요 이럴때는 수비가 이제 뺏길 수 있어 애들 한번 딱 누러올 때거든 어 어어 잠깐만 이건 이건 좀 집에 가야죠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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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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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조마문이지 얘들아 형이 얘기했지 리퍼 장인이라고 말이야 어디 위에서 누가 쏘니 어 뒤졌구나 가는거야 아 진짜 아 어떻게 하루시고 게임하는데 이렇게 또 게임에 재능이 있어요 그쵸? 이래서 야 막 롤 부심이 생기나봐 내가 롤을 많이 안해가지고 몰랐는데 어 캐릭터 부심이 이래서 생기네 어 안녕 안녕 반가워 어 어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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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대지 말이죠 아 이거 스캔 기능 참 잘 쓴다 우리팀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뭐 뒤치기 올지도 몰라요 봐야돼 한번 그렇지 어이구 가시네 가셔 어 이건 무리야 이건 혼자 들어가는건 조금 무리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지금 화물 지금 운반할때 어 화물 한번 운반할때 궁한번 갈거거든요 제가 어 궁한번 어 궁탐이 아 궁탐인줄 알았어 99%야 아 깝이다 진짜 아 아 딱 나는 딱 저기 도착하면 궁탐 될줄 알았어 아 1%가 모자르네 나의 저주 괜찮아요 이제 2대스 했으니까요 9킬하고 2대스하면 뭐 그쵸? 똥을 닦아도 다섯번을 닦하죠 5타 레전드 오브레전드 야아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아 기가막힌다 진짜 이거는 어? 더이상 말이 필요없어요 크으 진짜 좋아요 우리팀 진짜 감사해라 진짜로 아 뒤에 리퍼가 붙었네 이건 까비다 이건 인정 이건 인정해 뭐죠? 기습하니? 야 근데 지금 얘들아 막아야 돼 조금씩 뚫리네 한 번 궁을 한 번 제대로 한 번 돌아줘야겠네요 아 곰길이 아 이거 애들맞네 에헤헤 딱 발사할때 머리가 내가 딱 같네 어 뭘까 진작이랬어야지 빛의 몸을 맡겨라 빛의 몸을 맡겨라 어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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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있어봐 어 아직 궁 아닌데 한 마리를 잡고 궁을 써? 한 마리를 잡고 궁을 써? 그럼 레전드긴 할 것 같은데 야 궁 아 근데 얼마 없어 얘라도 잡아야지 뭐 오케이 됐어요 일단은 지금 저지하는게 중요했기 때문에 궁을 썼어요 어 어 티먹어 티먹어 엽치기 지금 들어가줄 수 있으면 들어가주고 어 무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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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아 이거 희생해야 되겠는데? 여기 굉장히 치열하네 여기 개치열하다 지금 아 까비 까비 여기 우리팀 민쟁방어야 좋아 좋아 우리팀 민쟁방어 좋아 응 좋아 기가 막힌다 또? 깔끔하잖아 얘들아 게임이 게임은 뭐다? 그렇지 깔끔합니다 아 뒤진다 21킬 4데스 진짜로 궁을 3번해 진짜 그렇죠? 인생 3세판이라고 3번 진짜 야무지게 들어갔네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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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먹어 키 두개 먹고 좋아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번 어 그래도 한번 지금 뭐야 정말 여기서 인생방어 여기가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방어 해야돼 이거 진짜 인생방어 해야돼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인생방어야 이건 이건 몸 댈 수 밖에 없었어 이거 진짜 이건 몸 댈 수 밖에 없었어 몸 대줘야됐어 리퍼가 나도 이렇게는 안 대고 싶은데 이건 될 수 밖에 없어 자 여기 마지막 궁 한번 넣어주면 딱이야 지금 궁 한번 넣어주면 딱이에요 궁 갑니다 어 잠깐만 아 여기서 돌아 얘라도 한마디 잡게 어 오케이 탱커 잡아주고 자 마무리해야돼 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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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나한테 다이네 어떻게 되니 승라 크로샷 좋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지 얘들아 그래 이건 솔직히 야 리퍼 찍어줘라 어 형 진짜 잘했다 어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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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킠 삭질 야 적절했다 진짜 이건 진짜 얘들아 나 찍어줘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를 조립홍으로 불러주기 바랍니다 리퍼 자기 조 리퍼 조립홍 깜짝 놀랐어